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한 장의 사진의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코로나 병상이 없어서 제대로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날 사망한 라라 알레기스라는 그런 여대생이 병원 바닥에 죽으려고 누워서 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포착한 그런 사진입니다. 여대생인 라라 씨의 어머니 클라우디아 산체스가 찍은 이 사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런 라라 양의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확산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기고 있다. 이렇게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라 양의 어머니는 병원에는 심상이 없다는데 딸은 무척 아파 보였고 스스로 쓰러질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눕고 싶다기에 바닥에 눕기에 함께 간 남편이 자켓을 덮어준 그런 모습의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25일 날 외신이 지나는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 혼자 살면서 스웨이데이에 다니던 여대생 라라 아레기스 22세가 바닥에 놓은 그 사진이 아르헨티나의 많은 국민들의 그런 슬픔을 안기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라라 양은 처음에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것은 5월 13일이고 나흘 뒤인 17일 날 코로나 검사를 받고 7월의 절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자 라라 양의 부모는 딸을 산타페 도심지에 있는 프로토 메디코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라라 양을 수용할 병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임시로 내준 휠체어에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부모는 딸을 유명 대형 병원인 이트리아스페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병상은 물론이고 앉아있을 의자조차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라 어머니인 클라우디아 산체스는 병원에는 병상은 없다는데 딸은 무척 아파 보였고 또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눕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입고 있던 재킷을 덮어줬다. 결국은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또 그 병상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라 양은 코로나19가 악화가 되면 감염 시에 양측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아마 가장 흔히 나타나는 그런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진 아주 전형적인 젊은 그런 건강해야 될 그런 여대생의 모습이 이 단 사진 한 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진이 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이 사진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태 부국으로 손꼽혔던 그런 아르헨티나의 현재 의료 시스템이 저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그런 국제적인 모임 몽페르링 소사이티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1940년대나 50년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몽페르링 소사이티의 지도부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라는 유럽의 인민자로 구성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되는 그런 나라였지만 결국은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페론과 같은 그런 포퓰리즘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아르헨티나라는 그런 분국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고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라 양의 그런 죽음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한 장의 사진에서 단순히 개인의 어떤 죽음보다는 어떤 정치 세력이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 그 국가에 사는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독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환비라는 분은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국가 아르헨티나의 모습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매표화는 우리나라도 나라빛이 점점 쌓여서 이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치인 때문에 국민들이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사진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아마 느낌을 가졌다. 한 국가의 정치 세력이 일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 속아 넘어간 국민들 때문에 국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그 결과로 삼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 바로 아르헨티나 수익과 대학에서 공부하던 라라 양이 바닥에 누워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성아이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많고 삶의 질도 좋았던 국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잘못 만나서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세계 선진국가에 있었던 국가가 지도자의 판단 자구와 국민들의 무지가 나라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국민이 모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것도 국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찍어놓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나은 국가였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정치인들에게 각인시키고 국민의 힘의 겁을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김성아이님의 그런 의견에 무려 54분 정도가 정말 좋아요라는 누르고 한 분도 싫어요를 누른 분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세상 사이에 그런 이치 중에 이치라는 것은 선택은 책임을 낳게 된다. 누군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든 국가의 선택이든 간에 결국은 책임이라는 것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 하에서 낳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법한 라라 아르헨티나의 스위카 대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여대생의 죽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쩌면 이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깊이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선택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국가의 항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4년 5년 집권하고 있는 사람은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 후유증과 그 모든 정도의 그런 어둠 면은 국민들이 두고두고 세대를 이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웅천 곳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